고교학점제 시행 고교학점제 시행이 벌써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고교학점제가 낯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대전미래교육 박람회입니다. 이곳에서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원위주로 미래를 여는 대전 고교학점제 체험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은 제가 고교학점제라는 데를 처음 알아가지고 어떤 곳인가요? 혹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졸업한 지가 20년이 지나가지고 신촌이에요. 심판이. 심판이. 저는 최근에 뉴스에서 얼핏 들었던 것 같거든요. 고교학점제가 뭔가요? 고교학점제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큰 건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조금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스에서는 아이들이 진로검사를 한 후에 자기가 어느 정도 희망한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과목들을 들으면 좋고 또 그에 따라 시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미리 체험해보는 부스예요. 우와! 부스를 찾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스스로 진로검사를 진행하고 시간표도 직접 짜보면서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편에서는 고교학점제 토파보기 학부모 토크쇼도 진행됐는데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 제공,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 학생의 힘이 있는 창의적 학습 공간 구축 등으로 학생 성장 중심의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한 원동력입니다. 설동호 교육감의 인삿말과 함께 시작된 행사는 허진호 와이지멘토 이사의 특강과 학부모 토크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부모 토크쇼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졌고, 이 자리에 배석한 배은영 장학관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대답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솔직히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준비해야 될지 좀 막연한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 교육방식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주요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답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 그러니까 나야라는 것이 이제 학생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 학부모님들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모든 게 다 짜여진 상태에서 학교에 가고 1교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두가 이제 학교의 어떤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됐다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이제 학생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주는 형식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시간표 자체도 학생 개인이 물론 공통과목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진로와 적합성에 관련된 연관된 그런 선택과목들로 개개인의 시간표로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단위라는 형태에서 이제 학점으로 변화, 그런 용어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보장하려다 보면 좀 기존에 행했던 학교의 시간보다는 조금 이제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수업량이 적정화되고 조금 간소화된다라는 것.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이 성장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진로하고 관련된 이런 형태들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리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자기의 미래에 성장을 위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뤄진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들도 유튜브 댓글창을 활용해 질문을 던지며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고교학점제 이번 시간을 통해 한층 가까워진 것 같죠? 미래를 여는 고교학점제 진정한 학생중심 교육이 대전을 넘어 전국에서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 2년차 원희주입니다. 저희 학교는 대전형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는 그 학생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그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했을 경우에 졸업을 인정받는 건데요. 지금부터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 교실입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 짜잔! 이게 제 시간표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하얀 색깔은 공통과목이고 파란 색깔은 제가 선택한 선택과목이에요. 제 꿈은 사회교사라서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신발장이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꾸민 거예요. 이곳 말고도 친구들끼리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창의 융합실도 있고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너희들이 꿈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길을 찾자. 모두 파이팅!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학생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학생 중심 행복 교육 대전 고교학점제 원이주! 학생미 고개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